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부품 꿈으로 가득한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개명현 토끼에는 지혜를 발휘해 모든 일이 해결되고 기쁨과 풍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올해는 민선 8기 큰 목포를 향한 항해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그 어느 해보다도 기대가 큽니다.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목포를 바라는 시민들의 희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지난해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목포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복지, 교육, 안전, 건강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. 청년이 찾는 역동적인 4차 산업가, 친환경 조선산업, 수산식품산업, 체류형 관광산업 등 4대 주력산업을 일구어서 큰 목포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. 올 한해도 오로지 시민을 바라보고 지역의 미래를 연구하며 목포의 제도약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.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. 함께해 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